195번 보겠습니다. 195번에서는 during has to make what 뒤에 것부터 본다 라고 하면은 지금 뒤쪽에 보니까 do의 목적어가 없죠? 불완전하다는 얘기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what을 골라야 되구요. how는 완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to make 들어가면 이유는 decision 을 꾸미는데 decision, 결정. to 부정사는 미래적인 거고 ing 는 현재나 과거적인 거에요. 그럼 결정은 무언가를 내려야 할 결정 이라는 뜻이 되겠지. decision to make. 만들어야 할 결정. 즉 내려야 할 결정.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들어가야 되요. decision 이라는 단어는 decide to 부정사에서 뭐뭐 하기를 결심하다. 이렇게 우리 수거로 많이 외우고 했잖아. 그지? 얘는 to 부정사랑 보통 붙어 다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b 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이미가 주어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 들어가야 되고 for 하고 during. during 다음에는 명칭이 나오고 lunch 명칭이죠. for 다음에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자 당연히 during 입니다. 자 everyday during lunch 자 매일 점심시간 동안 제이미는 soft drink. 탄산 음료를 즐기고 그리고 내려야 할 결정을 가지게 됩니다. what should he do? 그가 무엇을 해야 될까? with empty can. 그 빈 통. 빈 그 깡통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자 여기서는 it. it이 지칭하는 대상이 앞쪽에서 나왔던 그 empty can. 단수이기 때문에 it으로 받아줘야 겠구요. 자 많은 사람들은 답변할 것이다. 그거 재활용해. 자 당연히 obviously 부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분명히 recycling is good for many reasons. for 하고 reason 이렇게 들어가면 뭐 뭐 로 아니면 뭐 때문에 we are 가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이유들로 아니면 많은 이유들 때문에 recycling은 좋습니다. 근데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분사 구문이 되게 되는데 당연하면서 말이 안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해석으로 푸세요. 해석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연결을 할 때 세 가지 이상을 연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 두 개를 연결할 때는 end 앞에 콤마를 안 써. 그지? 그 다음 b. 그 다음에 end c.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to make. 어?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아 그게 아니구요. 여기는 나누어져 있고 이 would는 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ould는 앞에 있는 use를 대신 받아가지고 would, use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뭐 하기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것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구조인데 thrown away. 그러니까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고 이거는 pp. 그러니까 후치수식. 여기가 동사 자리니까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we can reduce the amount of trash. 우리는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그리고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것보다. 아 would use라고 했죠. to make a new product.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것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링을 함으로써 자연 자원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후치수식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준동사 자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매니지. 동사가 들어갈 순 없죠. 여기가 동사예요. 그래서 뭐 뭐 하기 위한. 그리고 이렇게 way라는 단어는 뒤에 투부 정사랑 붙어 다닙니다. 뭐 뭐 하기 위한 방법. 자 그러나 리사이클링이 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는 amount 들어가야 겠고요. 여기는 to purify. 그 다음에 convert into. to. 자 여기에서 구조분다 그러면 a & b 구조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a. purify. 이거와 b를 연결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투부 정사를 두 번 연결할 때는 이렇게 두 번째 거에서는 투를 생략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nto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유는 convert a into b. 이거는 이럴 때 convert는 turn으로도 바꿀 수 있겠고 turn a into b. 그렇죠. a를 b로 바꾸다. 그 다음에 이거는 셀 수 있는 명사일 때 number를 쓰는 거고요. 많은 이라는 표현을 할 때 number는 large number sub 하면 셀 수 있는 명사. amount는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냐 없는 명사냐는 뭘 보고 판단하면 돼요.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순이라는 얘기는 셀 수 없는 명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it still required large amounts of energy. 그것은 여전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to purify used resource. 아 여기 설명 안 했구나. 여기 보니까 목적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능동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되었던 자원. 중고 자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 그냥 사용되었던 자원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새로운 상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는 trying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reatively. 자 먼저 앞에 것부터 본다면 what about 다음이니까 당연히 전치사 뒤 동명사가 되겠고. 여기 크리에이티블리. 자 여기는 투부정사가 들어간 거죠. 근데 투하고 동사원형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는 거. 이거를 분리부정사라고 했어요. 분리부정사 좀 들어보는 걸 텐데. 투 다음에 부사 나오고 동사원형 나오고. 여기서의 부사는 이 뒤에 나오는 동사원형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닌 부사가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what about trying to creatively reuse or upcycle them instead? 그 대신에 그것들을 창의적으로 재활용하거나 혹은 업사이클 하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자 여기는 since 그 다음에 even. 뒤에 것부터 본다 그러면 more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급 수식. very는 비교급 수식을 할 수 없죠. 그래서 2분이 들어가야 되겠고. 이럴 때 해석 자체는 훨씬.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어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ince. 물론 이 since는 because처럼 해석해 주는 거죠. because of는 전체 사고. this new approach is becoming more popular. 이 새로운 접근방식이 더 인기있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보다. 자 또한 이라는 표현 둘 다 also 하고 to 둘 다 또한 이라는 표현인데. also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고. to는 문장 맨 뒤로 들어가. 뒤로 들어가죠. 근데 그 다음에 콤마가 필요해요. 콤마. 그래서 to도 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긴 한데. 그러려면 앞에 콤마 뒤에 콤마. 이렇게 콤마를 찍어줘야 돼요. 자 더군다나 그것은 또한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are inspiring. 그 다음에 people have. 자 먼저 뒤에 보니까 how가 나온 간접 의문문 어순이 되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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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을 주는 거야. 이 예제들이. 그 다음 여기 이제 존재구문이죠. 그래서 얘가 동사, 얘가 주어. 복수니까. 그래서 여기 뭐뭐가 있다. 여기 몇몇 고무적인 예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예제들이 있습니다. How people have creatively upcycle all used things. 사람들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오래된 그리고 사용되었던 것들을, 중고 물품들을 창의적으로 업사이클 했는지, 어떻게 업사이클 했는지에 아주 고무적인 예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가급적이면 완전 형용사로 외우세요. 자 205번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이게 들어가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that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왜 이렇게 thing 으로 끝나는 단어 thing one body 요런 걸로 끝나는 합성명사는 후치수식을 받아야죠. something cold. cold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cold. 차가운 무언가. 합성명사는 후치수식 받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 something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야. 선행사가 있으니까 what을 쓸 수 없겠지. what은 앞에 명사가 없고 동사나 전치삼아가 있어야 되니까. 자 through upcycling. upcycling을 통하여 a seemingly useless object can be transformed. 겉보기에 쓸모가 없는 물체들이 변형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 근데 완벽하게 다른 어떤 것으로. that is useful for everyday life. 그래서 일상의 삶을 위해 유용한 어떤 것으로. 자 여기는 얘가 답이 되겠죠. 자 think라는 동사. think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think, believe, suggest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의문사가 맨 앞으로 이동해야 돼요. 자 그래서 what do you think can be done? 그래서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되어질 수 있겠니? 그 오래된 트럭에 트럭에 이제 방수포 그 다음에 자동차 그 시펠트 그 다음에 자전거에 뭐 타이어 튜브를 가지고 아니면 무엇으로 무엇을 가지고 너가 생각하기에는 무엇이 되어질 수 있을까? 수동 자 여기에서는 look like 들어가야 되겠구요. a little repurpose 그 다음에 something totally new 자 뒤에 것부터 본다 그러면 thing, want, body는 thing, want, body는 body의 합성명사는 후취 수식을 받아야죠. 그래서 차가운 무언가 좀 주세요. 그러면 cold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cold something cold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요 구조에서 보면은 but 이하로 with 전면구가 이렇게 되어있고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 이거는 동사 자리에요. 동사 자리 그 다음에 a few하고 early early 뒤에는 약간의 라는 뜻인데 단수가 나오는 거고 a few 뒤에는 복수죠?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이거는 셀 수 없는 명사랑 다니는데 imagination이 지금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look하고 look like 자 명사가 들어갈 때는 명사가 들어갈 때는 look like 다음에 명사 look 다음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뭐뭐해 보이다. 자 개별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은 쓰레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상상력과 함께 약간의 상상력과 함께 아이고 with 분사하면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얘가 이제 문장 주어 이거는 동격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자 동격이니까 주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이 형제들 얘하고 얘는 그것들을 다른 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댐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방수포 그 다음에 뭐 자전거 타이어 이런 거죠. 그래서 for something totally new 완전하게 새로운 무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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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그것들을 다른 목적으로 바꿨습니다. 매우 강력한 가방 자 그 다음 208번 208번은 going work kinds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가 문장 동사고 이거는 준동사 자리니까 ing are be going to 이건 동사 자료여야 되죠. 그 다음에 be going to 다음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지.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all kinds of weather 모든 종류들 그러니까 all kinds 이렇게 들어갈 때 모든 종류들이라 그랬으니까 모든 종류의 날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로 사용 자 그래서 이러한 가방들은 완벽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해 근데 어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냐면 going to work everyday 그래서 매일 아 아유 쌤이 여기 be going to를 잘못해줬죠. 이거는 그 표현이 아니라 go to work 일하러 가다 직장에 가다 일하러 가다 직장에 가다 수거처럼 외워야되요. 그래서 일하러 일하러 가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완벽합니다. 모든 종류의 날씨에서 자 여기는 named 가 되겠구요. reusing 뒤쪽에 보니까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으면 당연히 능동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have been ing 해서 현재완료진행시제를 써준거구요. 자 여기는 O형식 pp 수동이 되겠죠. 그래서 모모라는 이름에 자 비슷하게 한사람 얘가 주어가 되는거고 named called a person 그리고 라는 사람의 한 남성과 그리고 그의 파트너들은 파트너들이 창의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오래된 오래된 오토바이 타이어를 발리 인도네시아로부터 자 여기에서는 샤킹 그 다음에 여기는 thrown away 여기는 be recycle 이거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태가 들어간 거구요. 자 여기는 개피피 수동태가 되겠죠. 여기에 보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대얼은 거기에서라는 부사지 명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놀라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니까 우리를 놀래킴 자 그래서 놀라운 숫자의 타이어들이 놀라운 숫자의 타이어들이 놀라운 숫자의 타이어들이 굉장히 많은 타이어들이 거기에서는 매년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심각한 환경문제입니다. 왜? since because처럼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것들은 분해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는 to solve 여기는 themselves 아니 themselves가 아니라 여기서는 댐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는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고 여기에서의 댐은 person하고 그의 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타이어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칭 대상이 다르죠. person과 그의 팀들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erson과 그의 팀들은 그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sendar의 바닥으로 자 여기에서는 other가 들어가겠고요. to make 여기는 other 다음에는 복수가 들어가는 거고 another 다음에는 단수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part s가 붙어 있죠. 그 다음 이거는 뭐뭐하기 위에서 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앞에 여기가 동사에요. 그러니까 이건 준동사 자리가 돼야지 동사가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 캔버스하고 그 다음에 천연물질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sendar 부분들을 그러니까 sendar 윗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버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 자 여기서는 what a great 이건 감탄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what이 들어갈 때의 감탄문의 순서는 어 형 명 에 순서로 갑니다. what a great reuse 얼마나 훌륭한 얼마나 훌륭한 재사용인가 자원에 자 여기서는 much 그 다음에 that cannot be reused anymore 자 여기서 no more 가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 앞에 부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다시 no 가 들어가면 부정 부정 강한 긍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anymore 가 들어가 줘야 되고 여기에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들어간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격관대 주격관계 대명사에요. 관계 부사는 완전해야지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비교급 수식 뒤에 보니까 bigger 비교급이죠. 자 along with small everyday item 그래서 작은 매일의 아이템들과 물건들 물건들 과 함께 자 훨씬 더 큰 것들도 또한 업사이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건물들 응 어 그것들의 원래의 목적에 목적을 위해서는 더 이상은 사용될 수 없는 심지어 오래된 건물들도 업사이클 된대요. 자 여기서는 dash이 들어가고 close 들어가겠죠. 먼저 과거시재 가 들어가는 이유는 in 1985 특정 과거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전에 그 철강공장 어 이라는 선행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왓을 쓸 수가 없죠. 왓은 앞에 동사나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선행사 형용사적 용법이 필요합니다. You showed us an excellent example of this 그래서 독일 정부는 사형식 동사가 되는거죠. 우리에게 훌륭한 예제를 이것의 훌륭한 예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재활용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이전의 철강공장을 가지고 아니면 의로로 해석하거나 That closed in 1985 1985년에 문을 닫았던 이전의 철강공장으로 훌륭한 예제를 보여줬대요. 자 이거는 destroy 음 그 다음에 이거는 abandon 이거는 you 여기에서는 지금 뒤에 거부터 보면은 새로운 의미 이렇게 명사 수식 형용사가 되구요. 요거는 or 때문에 a, or, b의 구조이기 때문에 abandon이 들어간 거고 여기에 destruction 어? rather than 전치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에 than은 어 뒤에 ing ing 뿐만 아니라 투부정사 혹은 투가 생략된 동사원형 모두 가능한 특수한 동 가능함 뭐 좀 특수한 형태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뒤쪽에 보니까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준동 명사 명사 이렇게 쓸 순 없어요. 그래서 동사 명사가 들어가서 준동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부가 있으면 답은 destruction 로 바뀌겠지만 그 어부가 없으면 명사 명사를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destroy the plants building 그래서 이 destroy는 뒤쪽에 보면 decide to 여기에 to가 있죠? 음 얘랑 연결되는 그러니까 기부랑 연결되는 destroy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 그 공장 건물들을 파괴하거나 혹은 전체 시설을 포기해 버리는 것 포기해 포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 그들은 독일 정부죠. 그들은 그것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as a series of useful public structure 일련의 유용한 공공 구조물로써 새로운 의미를 그것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여기는 many가 들어가야 겠고요. there 그 다음에 received equipment equipment 자 먼저 equipment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단수를 써야 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a & b 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 자리가 들어온 거고요. 여기서 대열의 지칭 대상이 건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복수죠. 대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many는 뒤에 복수고 much는 뒤에 단수인데 빌딩에 지금 s 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many many of the buildings kept their original shape 많은 그 건물들은 그것의 원래의 모양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러나 추가적인 장비 장비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인 장비와 새로운 디자인을 그것들의 주변 지역에 있습니다. 4 5 하 5 5 6 7